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9년 법원행시 주관식 문제를 사례풀이 해봅니다. 먼저 사례 문제 먼저 풀고요. 선택형에 관해서도 득점 포인트를 짓는 그런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문제는 역대급 문제였죠. 최신 판례를 내긴 했지만 판례를 읽어보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 쓰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뭐 거의 40% 이상 과락이 나왔다라는 뒷말도 무성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2020년 법원행시를 보지 못한 분들은 2020년 법원행시 사례풀이 강의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례풀이 공식이 있거든요. 설문 내용을 분석하는 거, 질문의 취지를 찾는 법, 쟁점추출훈련이죠. 그리고 참조조문을 분석하는 거, 기속인지 재량인지 할 때 어떤 조문에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캐치해야 되는지 그것도는 2020년 기출문제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자 먼저 문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주요소에서 차량 진출입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치지 마시고 찾아보기 쉬운 글자만 체크합니다. 위치한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200제곱미터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의 관할 구청장을 처분권자 또는 나중에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겠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자 공식인데요. 점용자가 들어가면 특허재량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는 특허재량입니다. 그리고 사례풀이를 할 때는 먼저 문제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문제는 먼저 대략 보면은 이게 곡물파트의 문제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 보니까 어 곡물파트에서 시험을 냈네? 그러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그때는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도로라고 하면 뭐 여기서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성립과정으로 볼 때는 자연공물이 아니라 인공공물이다. 그리고 사용목적으로 볼 때는 공적주체뿐만 아니라 일반공중도 사용하는 공공용이란 말이죠. 일반공중 공적주체와 일반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여기서 물은 곡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에 이런 도로에 사용관계를 볼 때는 사용관계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이 있는데 바로 특별사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허가사용이라기보다는 특허사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라는 것은 인공공물이고 공공용물이면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점용허는 이런 도로의 사용관계 중 특별사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은보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법률적 분석관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곡물에 대한 강론의 곡물파트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분들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특허재량이라는 것 정도는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갑은 자신 소유의 주유소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제곱미터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네요. 누구에게? 구청자 을에게. 그랬더니 을은 200제곱미터에 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줍니다. 2019년도에 도로점용료 전용료를 내게 되어있죠.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처만이 나왔죠.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되돌려받기 위한 소송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봤어요. 도로점용을 시작했다. 그런데 을이 전용허가 이뤄진 200제곱미터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시가 개별 시가로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보다 높은데 이건 조문을 해석해보면 보통 공시지가로 점용료가 산정되게 되어있어요. 시가가 아니라 더 높은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을 했대요. 여기는 하자가 있겠네요. 나중에 조문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조문을 떠나도 원래 이제 공시지가로 점용료가 산정하게 되어있어요. 시가가 아니라 그리고 30미터가 실제로는 공용주차장의 출입부문으로서 일반인이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법률적 용어포수로 따지면 공문의 사용관계 중에 일반 사용이 됩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가압 소유주소의 차량 지출과는 무관하다. 즉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0제곱미터 부분에 관해서는 점용 목적의 필요 없는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밝혀졌다는 말은 사후에 밝혀진 거죠. 사후에 밝혀졌습니다. 의리한 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느냐 이거는 판례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판례입니다. 객관식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도로점용허가는 앞에서 본 것처럼 특허재량이나 특허재량이긴 하지만 그 도로점용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있는 겁니다. 자유재한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도로점용 목적과 상관없는 목적에 필요 없는 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는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가처분에 관해서는 개별공시가에 의해서 산정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시가로 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죠. 산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 을은 구청정이죠. 을이 취하할 수 있는 행정상 조치는 뭐냐? 그러면 200제곱미터 중에 30제곱미터에 관해서는 나중에 직권치소하면 되겠죠. 판례입니다. 첫 번째 도로점용허가에 관해서는 직권치소를 해주면 됩니다. 점용료 부가처분에 관해서는 실제 판례에서는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당초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물론 직권치소가 될 겁니다. 플러스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감액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당초처분에서 감액처분을 해서 이미 징수한 부분에 관해서는 환원, 반환이 주면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는 거예요. 결국 30제곱미터에 관해서는 직권치소가 가능하다는 점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부가처분을 하든지 즉 당초처분을 직권치소하고 새롭게 점용료 산정을 해서 부가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당초처분에서 강의처분을 함으로 해서 당초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당초처분이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당초처분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시험 문제예요. 자 갑이 을에게 도로점용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점용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 을은요 도로점용허가 장소민 면적에서 30제곱미터를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합니다. 여기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결국 30제곱미터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일부 직권치소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에 따라 실제 판례사안입니다. 2019년 점용료 3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했네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부가처분을 할 수 있고 감액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액 변경처분하고 이미 납부한 부분에 관해서는 반환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반환한다는 통보를 해줬습니다. 당초처분에 대한 감액처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이때 갑의 권리구지를 위해서 제기해야 되는 항고소송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실제 판례에서 쟁점이 되지 않은 것을 별도로 쟁점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갑이 점용료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쟁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부 직권치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0제곱미터 점용료 목적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직권치소로 말미암하 하자는 제거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다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했다고 했는데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한 겁니다. 감액 변경처분을 했어요. 이때 권리구제수단 지금 갑 입장에서는 뭘 지금 더 주장해야 돼요? 감액이 돼 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돼야 될 점용료 부가처분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시가로 산정이 돼 있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더 다퉈야 되겠죠. 이때는요 20점짜리인데 소외 대상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배웠던 그런 내용이 쟁점이 돼요. 그러면 행정청이요 감액 변경처분을 했을 때 소외 대상이 뭐느냐 즉 감액 변경처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이미 납부한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감액 변경처분을 했을 때 소외 대상이 변경된 당초처분이냐 아니면 변경처분이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문제가 된다면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시가로 산정된 점용료의 하자를 주장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다퉈야 되겠죠. 그러면 취소 사유인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점용료 산정기준 조문 체크합니다. 쭉 내용이 나오고요. 조례로도 정할 수 있고 금액 간단하게 보십니다. 여기서 조문을 그렇게 많이 할 건 아닌데 점용료 산정 점용료 부가처분도 이건 급부함행이죠. 돈 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급부라고 하고 함행 즉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법률적 용어포섭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급부함행에 해당된다. 이런 것도 그리고 점용료 반환 사유 이에 따라서 반환이 돼 있죠. 여기 보면 변경허가 도로정용 허가를 취소한 부분 특히 30제곱미터에 관해서는 일부 직권 취소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반환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문들이 있네요. 점용료 징수 부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관리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오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나누기 보면 별표 3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가진수 할 수 있고 반환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 답안지에 쓸 일들이 사실 많은 부분은 아닌데 많은 부분은 아닌데 69조에 보면 아까 69조 한번 볼까요? 69조에 보면 별표 3의 정용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고 하니까 이 별표 3도 나중에 뒤에서 봐줘야 됩니다. 별표 3 보면 토지 가격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토지 가격은 점용료 부분과 맞닿아 있는 쭉 나오고 부간법이죠. 부간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는 개별 공시지가 보다 높은 시가로 산적이 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느냐? 일단 목차로 쭉 보는데 도로점용어가의 법적 성질 특허재량 써줘야 되겠고 키워드죠. 도로점용의 한계에 관해서는 재량이라 하더라도 점용 목적에 필요한 목적 필요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으면 즉 점용 목적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용은 부가처분의 하자는 어떻게 되느냐? 방금 봤던 것처럼 별표 3 산정 기준을 보고 사내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된 부분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점용 부분 점용 목적이 필요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점용한 사실이 없는데 점용과 무관한 곳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산정된 것도 하자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정도로 먼저 검토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사건 처분 즉 30제곱미터에 관한 도로점용 허가가 있죠 이건 논리입니다. 만약에 그 하자가 무효사유라고 한다면 무효사유라고 한다면 직권 그 부분에 관한 취소는요 직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직권 취소가 되려면 취소인 하자일 때입니다. 행정행위가 취소인 하자가 있을 때 공정력에서 유효한데 그런 유효한 처분의 희력을 소멸시키는 게 직권 취소 또는 철회죠. 따라서 만약에 30제곱미터에 관한 도로점용 허가의 하자가 무효사유라면 그런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표현을 쓰더라도 이것은 단순 사실의 통보가 되어버립니다.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공정력에서 유효하고 유효한에게 효력을 상실시키니까 직권 취소가 돼요. 즉 이 사건 처분의 일부 직권 취소가 이루어질 때 일부 취소가 이루어질 때 30제곱미터 위법성 정도가 취소 사유여야 직권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뭐다? 논리와 맥락이 됩니다. 관련 판례를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점용료 부가처분에 대한 행성상 조치도 마찬가지로 판례 써주면서 3포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법원 행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과 관련하여 특별 사용에 필요 없는 키워드입니다. 200제곱미터 중 이 30제곱미터에 대한 도로점용어가 또는 점용료 부가처분에 위법한지 여기다 조금 더 쓴다면 점용료 부가 산정 기준을 별표와 3의 개별공식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한 부분에 관한 그런 하자도 같이 언급하는 거죠. 의비 취할 수 있는 행성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부분에 관한 직권 취소 가능성 그리고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점용 반환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목차는 항상 질문 형태로 그대로 따면 돼요. 하자 유무와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의 법적 성질부터 검토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도로점용 허가가 도로점용 허가가 특허 재량 또는 처분이 아니라면 공법상 계약이라면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의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권 행위 설권이란 말은 뭐예요? 새롭게 권리를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성적 행정행위라는 거 이 설권성은 보통 특허를 징표하는 단어입니다. 설권성, 공익관련성 두 단어만 써주면요. 그러면 특허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보시고 다음 도로점용의 한계 여기서는 이 판례 쓰는 게 핵심이었어요. 정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로 제한된다. 이 키워드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위법하다. 사실 사실오인이 되면 무효로 갈 가능성이 원래는 많아요. 사내의 경우는 봅니다. 밑줄은 꼭 써줘야 돼요. 의리 도로점용 허가를 하면서 특별성의 필요가 없는 필요 없는 삼심 제곱미터 부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로서 특별성의 필요 없는 부분은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점용료 부가처분의 하자에 관해서는 산정기종 별표 3을 보면서 부가법에 따른 개별공식가로 하는데 사항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분에 관해서 도로점용 허가의 점용료 부가처분을 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개별공식가보다 높은 시가로 산정한 것도 하자가 있다. 이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인데 사실은 원고가 신청한 대로 지금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30제곱미터가 일반 사용에만 공유되어 있을 뿐 특별점용의 목적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회에 밝혀진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처분의 하자는 일반인관첩에서 명백성이 없다. 그러면 취소의 하자가 되는 겁니다. 취소의 하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요 특허이기 때문에 형성적 행정행위니까 공정력에 의해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하자가 있으나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부분에 도로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즉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면 직권 취소 처분 이후에 발령한 후발적 하자에 의하면 직권 처리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익형량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판례평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신뢰보호등과 비교형량 이게 이익형량이죠. 달성하려고는 공익과 사익을 각각의 이익 공익 사익을 이익형량해야 된다. 사내의 경우 의른 특별상의 필요가 없는 부분에 도로는 정형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원시적 하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경허가는 수익자 행정행위인 이 사건 정형허가에 특별상의 필요가 없는 위법한 부분을 소급적으로 제함으로써 이를 축소하는 일부 직권 취소의 성격을 갖는다.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정확히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상 조치 판례 써주는 거죠. 판례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해서 새로운 점융률 부가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점융률을 감액하는 처분 법적 근거도 앞에서 살짝 봤습니다. 다만 점융률 감액 처분은 위법한 부분을 제거시켜서 그 효력 자체를 제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치유하고는 성격을 달려야 하고 따라서 하자치유의 시적 한계인 쟁송 제기 전서를 취하지 않고 소송 중에도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이런 하자치유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우리 판례는 하자는 절차상 하자치유만 인정하죠. 사안처럼 이런 실체상 하자 이런 실체상 하자에 관해서는 하자치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포섭의 삼박자로 설문 내용 판례 키워드를 통해서 그대로 사안포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점융률 재산적 물론 개별공식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가하거나 이게 핵심이에요. 새롭게 부가처분을 하거나 감액할 수도 있다. 감액하고 이미 납부받은 부분은 반환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소결들을 압축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다 더 간단하게 써도 돼요. 다음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는데 질문 형태 그대로 따서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하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런 부분은 이제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3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금액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이런 감액처분의 효력이 문제가 되고 소외 대상이 문제가 된다. 실제 시험에서는 예를 써주는 게 좀 핵심이겠네요. 이 사건 변경허가 그에 따른 감액처분의 효력입니다. 이 사건 변경허가는 이게 이제 원심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원심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형식적으로는 점용허가는 수익적 행정에 대한 일부 집권 취소의 성격을 가지지만 점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은 점용료를 납부하는 산정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집권 취소의 성격을 갖는다. 실익은 어디에 있냐면요. 수익적 행정에 대한 집권 취소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를 위해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권 취소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해 주죠. 가백의 수익적 친문이 있으므로 왜냐하면 변경처분을 함으로 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멸시킴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은 준수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백의 그 취소를 해주는 게 수익적이죠. 왜냐하면 내 주유소에 사용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괜히 점용허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점용료 납부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집권치소를 해주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도로점용허가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침익적으로 보여지나 내가 점용할 필요도 없는 부분에 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결국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대상을 소멸시켜서 오히려 수익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집권치소는 이익형량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 않습니다. 물론 침해되는 제3제의 정당한 얘기 있을 때는 이익형량이 요구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익적이기 때문에 수익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익형량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익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소급표를 인정하는 게 불리크하지 않죠. 그래야 2019년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강애맥처분에서 특별성이 필요가 없는 30제곱미터 부문의 도로 점용료 산정의 하자는 제거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점용화가 취소가 되고 소급표에 의해서 그 부분 납부받은 돈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짐으로 해서 반환이 되는 것이죠.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수험생에 순간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써야 되겠다. 이건 우리가 사례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소에 대해서는 당초처분설 변경처분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판례죠. 판례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후속처분 여기는 이제 감액 변경처분이라고 보면 되고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해 판례 키워드입니다.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는 없는 한 종전처분은 소멸합니다. 효력이 상실되고 후속처분만 항고소문이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이 당초처분의 유효를 전제하고 1번 일부만을 추가처리 변경 2번 그것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본적인 것이 아닌 한 줄이면 가분적인 한 3번 다시 보세요. 후속처분의 선행처분 즉 당초처분의 유효를 전제하라고 하고 있고 일부만을 추가처리 변경하고 이렇게 추가처리 변경된 내용과 나머지 부분이 가분적이라면 당초처분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 즉 당초처분은 여전히 항고소문이 대상이 된다. 그럼 사안을 한번 봅니다. 지금 감액 경정처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유리한 변경이죠. 원고에게 유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유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유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초처분을 소멸하지 않고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의본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여부로 따지는 판례가 타당하다고 본다. 3포속 들어갑니다. 30제곱미터의 도로처분형 허가에 대한 소극적 변경 즉 적극적 변경으로 보기 힘들죠.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이고 당초처분의 유효를 전제하고 있죠. 따라서 변경된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판례케어도 종전처분의 여전히 항고소문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변경된 당초처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처분을 위해서 변경되고 남은 당초 점유율 부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문을 제기해야 된다. 이걸 묻고 싶었던 거죠. 변경되고 남은 당초 점유율 부가처분에 대해서 개별공식가보다 높은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돼서 시행령 별표 3의 정류율 산정기준이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이유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치소음을 제기해야 된다. 치소음의 대상은 뭐가 된다? 변경된 당초처분이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변경된 당초처분과 관련해서도 시가로 산정된 부분에 대한 하자를 주장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2019년 단문을 한번 볼까요? 좀 어려웠는데 이것도 좀 어렵게 나왔어요. 배점이 35점이라데요. 첫 추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대해서 설명하되 이유제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치소 판결의 기속력과의 관계를 논해봐라. 관계로 논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유제시의 목찬을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유제시의 의 구별 이 구별에서 보통 이유제시와의 관계를 논의하죠. 이유제시와의 차이를 보통은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유제시 또는 하자 치유하고의 관계를 논의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허용여부 세 번째 허용기준 검토에서는 검토에서는 또는 사안의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세요. 사례에서는 허용여부 허용기준 기사동 세 가지가 주된 목차로 나와줘야 됩니다. 허용여부와 관련돼서 여기에서는 소송계속 중 첨수사의 추가변경을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쟁점이 된다는 겁니다. 쟁점을 잘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관련된 판례도 써줘야 됩니다. 제한적 긍정서 허용기준 네 가지죠. 추가변경되는 사유는 첨수사의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첨수사의 추가변경으로 소송물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시적범위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다 당연한 거예요. 첨수사의는요. 심리 대상이 되지만 변론이 종결돼 버리면 더 이상 심리할 수 없잖아요. 선고기일만 남으니까 마지막이 기사동입니다. 기사동 관련된 판례 써줘야겠죠. 판례도 키워드를 암기해야 돼요.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구체적 사실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여부로 판단한다. 관련된 특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알고 있다면 그런 예를 들어주는 것도 득점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는 명문규정이었기 때문에 견해다툼이 있다. 명문규정이 없으면 부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절충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한다면 긍정한다면 각각의 농거를 기억해야 돼요. 부정하는 쪽에서 들고 있는 농거 긍정하는 쪽에서 들고 있는 농거 이런 것들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명문규정이 없어서 무조건 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소송 걸어야 되니까 소송정제 분쟁의 이례적 해결 이것들은 다 공익이죠. 무조건 긍정해 보면 원구의 방어권 원구의 신뢰보호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는 제한적 긍정서로 간다. 이렇게 가르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제시하고의 구별점은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유제시는 절차에 관한 문제죠. 그런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송개석정 행정청이 처분사의 추가 변경하는 겁니다. 즉 절차상의 문제냐 실체상의 문제냐 그래서 이유제시하고는 구별되지만 이유제시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제한 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알아두시고요. 하자치유는요. 하자치유는 처분 이후에 사유로 말미암아 위법성이 경매해진 경우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거지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처분식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유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같은 걸 좀 적어주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웠던 건요. 어려웠던 것은 어려웠던 건 처추배라고 기속력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수험생 입장에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왜냐하면 교과서에도 없어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기속력의 차이는 뭐냐. 나중에 보면 기속력에서 기속력의 객관적 한계 내지는 객관적 범위에서 보면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 미칩니다. 반면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가능하죠. 양자가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어떤 처분사의가 있다고 볼 때 처분사의가 있다고 볼 때 소송 계속 중 소송 계속 중 행정청의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다만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일탈하죠.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의 로 다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매기로 해서 서로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처측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속력이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처분하니까 소송경제상 무조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중요한 절차적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써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은 하자승계를 물어봤는데 하자승계는 관련된 판례도 많이 아시죠? 하자승계의 전제요건 인정 범위 관련된 판례 쓰는 거 이게 핵심이었네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5점밖에 안 됐는데 하자승계와 관련된 판례들을 좀 써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인정 여부에 관련돼서도 판례를 써주고 다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선행처분 자체가 무효라면 하자승계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판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프레이에 관련해서 법안행시에서도 단문이 출제될건 사례가 출제될건 판례현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때 판례 키워드를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은 제가 그전 시간에도 말했던 TRS 에듀에서 나온 행정법 쟁점 답안지가 있어요. 쟁점 답안지 보면 각 쟁점마다 중요한 키워드의 붉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출제되는 시험 경향도 2019년과 2020년의 법안행시 문제처럼 최신 판례를 위주로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최신 판례 위주로 학습을 하시되 최신 판례 쟁점이 뭐였는지 그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쟁점에 따른 판례 키워드를 두세 단어를 암기하는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